와우! 진짜? 와우! 와우! 진짜? 나 찍은거야? 나 찍은거야! 나 찍었어! 와우! 찍었어! 와우!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! 지효 3번 확인합니다. 3번! 야 저 3번이라 찍었는데! 남아계신 분들의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아니 우승 안해도 괜찮아요! 선임주씨가 맞출번호 추첨하겠습니다. 5번! 5번! 야 여기 난리야 하지! 5번! 다섯 세겠습니다. 이광수! 이광수! 나 아니야! 나? 나 5번이야? 안녕! 안녕! 나 5번이야? 나 5번이야? 아 진짜로? 강수 법이 나왔어. 그렇지예요 5번이야. 나 5번이야! 아 진짜로? 그렇지예요 5번이야. 나 5번이야! 5번 동물의 왕국의 왕은 이광수야. 근데 그거 봤어 기린. 맞네. 야 이 세 분이 한 분이 우승이네. 자 이제 다시 전비선 씨 차례입니다. 4번! 4번! 네! 아iefящ fing 결정하셨나요? 다섯 세겠습니다. 우승 3 2 1 뜨거ris utility 3 2 2 전미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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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시는데. 고생 안 해도 되는데. 빨리 치셔야 되는데. 자 김종국씨가 뽑은 번호 추천. 4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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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! 저게 문정일씨 안 떨어지지 않았.. 확인 안 됐잖아요. 만약에 지금 틀려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4번이 있으면 그걸 맞추시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문정일씨가 4번이면! 나는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. 우리 얘기 좀 그만해! 얘기 그만하시고 5초 드립니다. 5,4,3,2,1 4번 문정일! 4번 문정일! 점점ído! 고생했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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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실패도 제일 없었는데요. 아 현주 형 한 번 더 치고 있겠어요. 우승은 그래서 손현주 씁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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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람이 개질을 하면서 이렇게 뛰는 거야.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. 우리 한 번 더 나오자.